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인물탐구는 첫 번째 인물들은 서울시 농아인축구협회의 선수들입니다. 에피서울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함께하는 서울컵 2015 후기 리그 직장인 조별 예선 마지막 라운드가 지난 1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가운데 농아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농아인축구협회가 경기에 참여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농아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언어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인데요. 이런 이유로 개개인의 실력은 일반인 못지않지만 단체 스포츠를 함에 있어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 농아인축구협회의 선수들은 매경기 최선을 다해 뛰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비록 서울시 농아인축구협회는 조별 예선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전패를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공을 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짝 웃으며 진정으로 축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이유로 서울시 농아인축구협회를 상대한 모든 팀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서울시 농아인축구협회의 선수로 참가한 정봉규 씨는 의사소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축구를 하면 친구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며 2년마다 열리는 장애인축구대회를 앞두고 실력 향상을 위해 서울컵에 참가했다고 수화를 통해 참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마추어 최강 축구클럽을 가리는 서울컵 2015는 아마추어 아마추어 축구 저변 확대와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건강을 위해 기획됐는데요. 이번 서울시 농아인축구협회의 아름다운 도전이 이번 대회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농아인축구협회가 비록 본선에 오르진 못했지만 이번 경험이 선수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아름다운 도전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장애인축구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